SAMG 엔터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인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도 한번 엄청 부각이 된 적이 있었죠. 애니메이션 만드는 업체예요. 애들이.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많이 보는 이번에 사랑의 하추핑이 극장판이 나오면서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캐치 티네핑 IP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극장판이 관객 수가 어린이가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100만명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게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차트가 작아 보이죠. 이 조그만 게 상가예요. 이 조그만 게 한 개가. 이것도 엄청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고 그래서 이전에 95만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뽀로로예요 뽀로로. 뽀로로 다들 아시죠?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이 극장판이 95만명까지 갔죠. 이번에 얘들이 만든 사랑의 하추핑이 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수출까지. 중국에서도요. 인기가 어마어마하나 봐요. 중국 국경절 연휴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되죠. 그때 상영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 매출 엄청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이번 연도 2분기까지만 해도 매출이 243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4억 적자였죠. 이번 거로 해가지고 흑자 전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신용이 안 돼서 개인 분들이 많이 못 사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투신도 아직도 그대로 홀딩 중이에요. 투신이 어제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문제는 아직도 홀딩 중이다. 근데 개인 분들도 여기서 다 매집을 도와줬죠. 개인 분들 다 넘기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다 사버렸어요. 여기는 보통 이런 스몰캡은 이 외국인 치킨 게 거울머리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여기는 조금 일부 외국인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만큼 좀 흔히 말하는 영화로 보면 저희 천만 관객을 만든 그런 이제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겠다.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겠다. 자 그럴 때 이 거래원 입체 분석을 키시면요. 지금 미래의 세크와 삼성이 동시에 사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타 기관들. 그리고 여기 기타 세력들.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이 좀 많이 써요. 돈 많은 이제 큰 주포들. 게인들도 많이 쓰고. 여기는 100% 개인이죠. 소액 게이밍, 게이밍, 게이밍들.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원 입체 분석도 같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얘가 이전에도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매물대가요. 아직도 2만 원 위에 엄청 많이 형성돼 있어요. 웬만한 유통 비율의 대부분이 유통 비율 자체에서 거의 한 70%에서 80%가 2만 원 위에 지금 매물이 그대로 있다. 여기 다 홀딩 중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올려버리면요. 여기서 분명히 본전에 매도한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가장 큰 저항라인이 2만 2천에서 2만 5천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웬만하면은 여기서 일단 던지고 좀 빠지면은 그때 한 번 더 달려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막 3만 원, 3만 5천 원 가신 게 아니라 강한 매물대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어서 본지에 나오는 물량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2만 2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수익을 보시고 나오신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어플 이름은 주식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누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어플 설치해보셨죠. 카카오톡이나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이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시면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 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 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흥구소규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 나이가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